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모금은 내일도 되어있죠? 네. 송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델리비 뒤에 모금이 되어있습니다. 저희 모금TV라는거 아니에요? 네. 카메라 못가져왔어요? 네. 제 컴퓨터에 제가 나오는 여태가 안좋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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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앉으세요. 아아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저희는 매랑 저희는 잘 싸우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돌아가겠습니다. 저기 아까 내가 얘기한거 이거 토막으로 하려면 안되세요? 따로 해주세요. 따로 내고 알겠습니다. 가방 어린이가 태니가 많이 뜬다고 네.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신발 벗고 올라가죠? 아니. 가서 만나봐. 만나본다고 아침부터 준비하고 이제 도착했어요. 우리 학생만 예외로 만나봤어요. 어린이가 그냥 돌아가면서 네. 성훈이만 올라가면서 이 짝사랑 눈을 만나면서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이리 와요. 너무 귀여워요. 저기하기 전에 진짜 짝사랑아 멋있다. 감사합니다. 자리하고 싶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고맙습니다. 너무 예쁘다. 성훈아 엄마가 이야기해도 돼? 저희 성훈이가요. 네. 저 성훈이 성격 때부터 그 영수 형님 사진을 보고 그 사진에다가 매일 아침 봐봐. 고마워. 그걸 제가 다 찍어놨어요. 아주 열렬한 프랭카드만 보면 막 차 안에서 막 이렇게 막 고마워. 고마워. 몇 학년? 2학년? 몇 학년이지? 2학년이래. 2학년? 어디다 보나. 2학년? 연주 집어넣겨? 너무 그래? 근데 여기 병아리 또 아무 데나 싸서 버리지 않아? 그렇지? 좀 지참겠다. 닭을 키우는게 제일 불가능하거든요? 네. 이놈이 아무 데나 싼다는 거. 그렇지 그렇지. 냄새를 그래서 많이 나죠. 집에 키우면 힘들겠다. 더 찍었지? 언제까지 키울거지? 병아리 언제까지 키울거지? 병아리 언제까지 키울거지? 응. 손 딱 댈 때까지. 잘 키웠어. 고마워. 응. 바이바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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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내 친구 여기 있는데. 엄마. 네. 세종이 세종이 세종이. 고마워. 고마워. 네. 직접 그리신거에요? 어른남자. 네. 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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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너무 잘끄렸네요. 고마워. 지금 태어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닙니다. 어떻게 김출성 부자 나오셨습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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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소원 되신거죠? 소원이 있는거죠? 그만두었어요? 퇴직했어? 하루를 올렸어요. 어디로? 비싱해서요. 아주 그렇게. 찐송이 되겠지. 샘피샘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누우고 계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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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제 동창상기 예자들이신데? 네. 네. 자 앉아서 가시면 돼요. 지금 뭐. 여기 앉으세요. 네네. 지금 뭐 지지자 한 분은 밑에서 코로나 심한데 지지자분들 너무 접촉 많이 하셔서 대표님 힘들고 어렵다고 계속 의견을 지금 계진하고 있네요. 네. 떠오르는 신선. 길병주 원님 오셨습니다. 네. 대표님하고 조금이라도 공고장낙 해보려고. 그렇습니다. 네. 대표님 힘내시고요. 늘. 저는 뭐 우리 민주당이 대표님 중식으로 꼭꼭 묶어야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성료 정부를 못 견뎌하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그저께는 육사에 직접 갔었습니다. 우리 민주당 국방위원들하고. 네. 가서 홍범도 장군 흉상 있는 거기에 가서 그 무효화하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강하게 요구를 했었고요. 네. 아직 안 옮기지는 않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옮기는 방침을 확장했다는 거죠. 가서. 미쳤어요. 그런 의미 말입니다. 네. 그것은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고 보니까 육사 그 도수구 건물 안에 들어가면 생부를 교육받는데 홍범도 관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세미나실 이런 데다가 사진과 전쟁사 이런 벽에 착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벽면에다가 그런 거를 여섯 개 관이 있었는데 그것도 뭐 다시 재정리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약간. 네. 진보되기거나. 네. 이런 거. 여섯 개. 아니 흉상이 여섯 개가 만들어졌거든요. 지청창. 그 그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그림도 세미나실. 예를 들면 세미나. 세미산 하나에. 예를 들면. 김자진 장군관이랑. 거기에 꽁꽁꽁네. 이런 얘기해서. 그 전쟁사 이런 게. 그렇게 다 해놓습니다. 전쟁을. 그래서. 명칭도. 거기에. 봉독관. 김자진 장군관. 이렇게나. 씻어있습니다. 그것도 재정리한다는 겁니다. 그 시야말로. 역사 지우기인 거죠. 그래서. 저희. 우리. 우원식 의원하고. 민주당. 우리 저. 기동민. 유무석 의원. 같이 가서. 그런 것들을 실태도 확인하고. 유효아 주장도 하고. 정문 밖에 나와서는. 어. 됐는데. 사실 제가. 유사 선배로서. 우리 민주당 의원.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그걸 또. 제가. 국민의힘하고. 서울시에서는. 공격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저희들이. 기자들을. 대동하고 가는 걸로. 복조를 했었는데. 기자들은. 오지 말고. 국회의원들만 오도록. 그렇게 협조가 돼서. 그렇다. 가서 가게 됐는데. 다니니까. 차량까지 통제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버스에 타고 가게. 가라고. 마치 뭐. 제인 걸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갔죠. 걸어갔으니까. 고장이 나와서. 쭉. 안내를 했었는데. 거기에. 뭐. 생도도. 교육에 방해를 했다니.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수업은.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항상. 건물 밖에 있기 때문에. 그 안하고는. 전혀. 진양이 없는데. 그렇게. 프레임을 시우고. 주택은. 하연씨 단독. 출퇴근이 뭐예요. 대표실. 여기서. 여기서. 출퇴근을 한다는 말이야. 출퇴근을. 집에서 왔다 갔다. 갔다. 출퇴근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는 사실. 제가 지난번에. 단식할 때도. 보니까. 화장실도 없고. 영 불편해서. 안에서 하는 게. 많죠. 화장실 가려면. 엄마.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밤에 문장 가버리면. 저기. 의원회관까지. 갔다 오는데. 10분 걸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녁에는요. 5. 5m죠. 거의 찬크는 거. 5. 그러니까. 정확히. 제 가로는. 마꼬라꼬까지. 네. 한 4일 텐데. 6도 4일 텐데. 그러니까요. 출퇴근이 아니라. 저녁에는. 화장실도 갈 수 있는. 그런데. 원래는. 그 안에서 하셔야죠. 낮에도. 또. 대표님이. 많은. 또. 하기 위해서. 저기 나오셨는데. 여기. 물 끓이는 거예요? 아니. 괜찮습니다. 여기. 누울 겁니다. 여기. 저기 호수. 여기. 물을 좀 이렇게. 시원하게. 저기 호수 있거든요. 연결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네? 아닙니다. 시원합니다. 기온이 확 떨어져요. 네. 호수를. 오늘은.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한. 3, 4일 되면. 한. 3일때쯤. 4일짜리까지. 제일 힘들지. 이렇게. 이렇게. 이걸 닦고. 네? 이게. 색깔이. 네. 이거. 빤 색깔이 되는 거. 네. 아니 그래가지고. 그 자꾸 눈길이가. 그래서. 아참네 이게. 나도 사랑을. 사랑을. 아니 뭐 자꾸 드신다고 애들이 비판하니까. 유튜버들이. 소금을.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그러네. 소금 드시잖냐. 왜. 아 그거 보여줬어요? 유튜버들이 이걸 확대해가지고. 소금 여신다고. 그럼요. 소금을 먹나요. 내가 아무것도 안 먹고. 빨리 죽어버린 줄 알아요. 그런 겁니다. 그. 우리. 제가 모신 국방위원회 소속입니다. 국방위원회의 간사님이신데, 박도련 사건, 요즘 심각한 국기문란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국기문란 중인데 중건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관영된 수사관한테 이래라 저래라 빼라 넣어라 이거 경배사 직권남용제고? 네, 직권남용제고 법 위반이 됩니다. 사실은 작년에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하부시행령이라든가 여러가지 하부법도 다 맞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군사경찰 시행령에 관련된 법이 있었는데, 7조에 그게 명확히 나옵니다. 3대 범죄에 한해서는 군사경찰을 지휘하는 지휘관도, 대장도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 장관이나 지휘부들이 그런 의식이 없는 것인지 위에서 건대서 지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 몰라서.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결국 몰아깝게. 범죄는 군사경찰을 지휘당독하는 권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완벽한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실제 국기문란이라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운영위가 할 때 퍼즐이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개입됐고, 그런 정황들이 한치 70%는 퍼즐을 맞췄습니다. 어떻게 됐는가. 가장 키가 31일 날 오전 수석비서관 대통령이 주관한 회의에서 경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관한테 전화를 해서 뒤집을 준 거거든요. 이렇게 박대령이 주장을 했는데. 시작, 그만하세요. 시작, 그만하세요. 여기 또 무락깎게. 뭐라 이러지. 네. 고맙습니다. 저, 저기. 얘기 안 했어? 네. 얘기 안 했어. 지금 여전히. 저게 다 규정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박대령 사건은. 네. 일단 박대령한테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사람? 지시하라고 지시하는 사람? 또 지시하라고 지시하는 사람? 사거리가 직권나면 돼? 그렇습니다. 다 걸리죠. 왜냐하면 독립정을 침해하는 거니까요. 독립정부에서 그랬으면, 이 승부인은 다 품속하고 난리였어요. 이게. 참 복리를 우습게 하는 거죠? 국민을 우습게 할 뿐만 아니라, 군을 또 우습게 하고, 군의 명령은 태산과 같다고 하거든요. 한 번 명령을 내리면, 태산처럼 죽는 엄마하고, 엄중해야 되는 건데, 장관이 서명 결제하고, 그 다음날, 하루도 안 돼서 뒤집어 버리고, 그러면 뒤집으려는 정확한 지시를 해서, 태산같이 해야 되는 건데, 애매하게 제가 봤을 때는, 의도를 전달을 해서, 알아서 했으면 했는데, 해병대 박대령은 법과 규정대로 하니까, 국방부가 엄청나게 당황한 것 같아요. 그럼 명확하게 지시해라, 이렇게 얘기했군요. 그렇죠. 사실은, 군의 관례대로 보면, 전화로 먼저 지시를, 급할 땐 압니다. 이렇게 하라고, 바로 그 보좌진들이나, 장관실에서, 서면으로 하나 내려요. 장관 지시사항, 몇 월 며칠을 해서, 언제까지 보류할 것, 그럼 그걸 받았으면, 아마 박대령은, 전혀 지시대로 하는데, 의도를 통상 전달해서, 알아서 해주기를 원했는데, 박대령이 법과 규정대로 해버리니까, 막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는 거죠. 장관도, 부사령관을 둘러서, 그러니까요. 그 다음, 예를 들면, 차관도, 세 번이나 전화를 하고, 해근대 사령관한테, 원래 지시문서를 만들어서, 딱 그치죠. 그럼 그치죠. 한 장좌로 그냥, 두 줄만 보내도 되는 것인데, 그래서, 책임을 지기 싫고, 수사관장이 알아서, 박대령이 알아서, 스스로, 입장을 바꾼 걸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네.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차관도 한 세 번 전화하고, 법무 장관의 참모인, 법무관리관도, 한 다섯 번 전화를 했다. 그래서, 너무 구차하게, 이런 적은 없어요. 군이 이렇게, 군은 늘 명령은, 간단 명령하고, 진불해야, 이게 이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하지도 않습니다. 딱 하고, 그 다음, 이행상태, 공령 받고, 딱 하는 건데. 네. 송우솔지역을,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해주길 바라면서, 의아적인 것 봐라. 저거 뭐냐. 이런 짓 한 거죠? 이게, 그리고, 막대령은, 제가 봤을 때, 요새 군은 사실, 하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무사, 예를 들어서, 계엄령군이라든가, 세월호 때, 민간사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댓글 문제. 장법자의 지시로 했는데, 나중에, 시대가 지나니까, 다 그게 법위반인해서, 또, 감옥에 가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솔직히, 대령법 이하는, 법과 규정대로, 어떻게든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네. 그래서 아마, 대병대, 박대령이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시킨 대로, 축소하고, 민원을 줄여서, 보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나중에, 기록은 됐는데. 네. 나중에, 왜냐하면, 유가족한테 이미 설명을 했고, 언론에도, 그런 얘기가, 속속 흘러나왔거든요.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될 거라고는 아는데, 그러면, 실제, 박대령 같은 경우, 만약에, 만약에 따라서 했었다 해도, 자기가 책임이 지는 거죠. 지금처럼, 위에 뭐, 책임져 주겠습니까? 지시한 거 없다는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많았을 것 같고, 그리고, 박대령은 또, 자기 혼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들이, 육군사관학교 성대로 하는데, 아들도, 간접적인 논리위를 변할 수 있고, 그래서, 공인으로서, 이것은 법과 비정대로 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유가족과 약속을, 철저히 수사한다고 했고, 담당하기가 어려웠겠죠. 네. 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건 이번에, 분사 부분, 부속이 기각이 돼서, 그나마, 군체면을 좀 살려주세요. 네. 저는 이번에 한 7,80%는, 부속시키지 않을까, 부속시키지 않을까. 왜냐하면, 군판사들도 아마, 그런, 깨어있었을 확률이 있습니다. 위에서는,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정확한 지시는 안 할 겁니다. 의도를 좀 해줬으면 하고, 아는 데 이제, 법대로 했을 확률이 있고, 원체 국민들의 한 70% 이상이,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군판사들도 제대로 해서, 천만 다행이죠. 그래서, 그래서 군이 산 거죠. 네. 예상대로 발부했으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군은 사실, 국민의 신뢰로, 먹고 사는, 조직이거든요. 사실, 물이 국민이라면, 고기,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물가, 물속에 사는, 국민을 위한 건 되고, 국민이, 죽으러 가라고, 죽으러 가는 거고, 전쟁 막으러 막는 거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신뢰가, 절대적이어야, 군은 등을 받는 거니까, 이번에, 국민의 신뢰를 많이, 실추가 되겠죠. 사실. 안심해요. 응. 근데 이게, 사회 전 영역에서, 고려지는 느낌이에요. 통째로,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어요. 지금 뭐, 영국들, 역사 지우기부터, 이게 말했던 것 같다니까. 거기에 카메라 맞춰놓고, 좀 쉬세요. 네. 좀 쉬세요. 밥도 먹고. 말 좀 하셨다면, 너무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실 텐데, 걱정입니다. 제가, 지금, 사회 전 제일 힘든 시기인데, 제가 옛날에, 단식은 아니고, 포도 단식은 한 일주일 해본 적이 있거든요. 포도만 먹고 단식을 한 거. 그런데 한 3-4일째는 먹었거든요. 포도는 얼마만큼 먹었지? 포도는 적게 채소로 먹는데 한 열 알 정도 해서 한 열 번 먹거든요. 두 시간 강력으로. 포도만 먹고 하는 포도 단식이 한 20년 전에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 했습니다. 건강도 할 겸 정신 수양도 할 겸 했을 때 한 번에 한 10일. 준비 기간에 그거 하려면 또 3일. 마무리 한 3일 해서 한 2, 3주 걸리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됐는데 그래도 포도라도 먹으니까 다행이었는데 우리 대표님은 이렇게 물하고 소금만 드시니 걱정입니다. 애매하게 만들었는데요. 엇! 그걸 말 못 걸리라고! 현장겐 반항 더 넣어서! 현장겐 반항 더 넣어서! 현장이 반죽이 될지 않더라! 딱 지금도 반죽이야 고! 환량이 노받멀!! 연장겐 열고 주의직 영장겐 바로 경기의 passieren 제가 지역에 가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대표님 단식에 대해서 대표님이 건강해야 땅을 다 이끌 텐데 오히려 왜 말리지 않았냐고 두르고 막 그럽니다. 우리 김병주 의원이 말렸으면 안 했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저한테도 울은 거 아니에요. 말리더라고요. 제가 어제 오랜만에 지역에 가서 행사를 갔었는데 여기 할머니들 아주 많이 나오셨는데 막 놀라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TV에서 대표님이 단식하시는 모습을 봤다 그러면서 막 놀라우시는데 어떻게 해서 자꾸 지켜야 된다고 참 어쩌다 이렇게 해버리지 약간 비현실감이 들어요. 국민들한테 오고 그런 것 같아요. 사인실에다가 고맙습니다. 어떻게 같이 오지 않았어요? 아드님하고 조카에요. 아 조카 때문에. 제가 큰 차 한 번 오르겠습니다.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마음만. 아 그래. 안 주지. 안 주지. 그건 절대 안 돼. 어?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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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항상 이석근 김선생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봤습니다. 우리 또 친정의 사랑으로 오십시오. 우리 또 고맙습니다. 호텔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강주에서 왔습니다. 네. 조카하고 둘이 오신 거예요? 예. 오. 일부러?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대표님이 공간하셔야지 이 민주주의가 더욱더 흡연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항상 박찬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찬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묵묵히 싸우지 말고 네. 시끄럽게 싸워주세요. 박찬멸을 싸우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알겠습니다. 잘 받겠습니다. 네. 조카도 잘 가요. 조카도 이리 와. 조카도 와서 대표님 인사한 거야.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잠깐 앉아. 여기 골트 앉으세요. 우리 조카도 선ius에서 꼬iosis. 이리 중간에. 대표님 뒤에 보이게 tror인데. 특정해. isti. row bout needs. 해야 되는 얘기. aesthet值이 잘ㅋㅋㅋㅋ 위해서 sevisaąРЕ 이게 왜 이렇게 어디서 왜 도와지지? 이게 이제 밧데리 부족인가? 왜 안들어오는거지? 밧데리 부족 밧데리 부족 밧데리 부족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대표님 반식하십니까 저도 밥맛이 없어요 미안하고 뭐 맛있는 거 먹으려면 솔직히 목에 잘 안 넣어요 빛말이 아니고 내일은 저도 공주 단식 내일 하루 하려고 8시 뉴스 마치고 오늘 하루는 일찍 이동인데 오늘 하루는 오늘 하루는 하루에 하루는 일찍 이곳을 보았습니다 한 번에 오는 날이 많으신가? 한 번에 오는 날이 많으신가? 숭자님은 오늘 당직 중이신거에요? 오늘의 김진 의원 2등이 오늘이 왜 있는거죠? 저희가 안전자들이 한 곳이 있으려고 저녁에 저녁에 주민호 씨 졸잤습니다 저녁에 옆에 있는 거 같은 거 10시까지 계시는지 주식, 주식에서 계시는 거 같군요? 주식이 여러분이니까 저녁 시간에는 낮에 해서 오후에 왔다 갔다 왔는데 저녁에 저녁에 지치지 못해 좋았어요 오늘이 있다가 또 오는 게 좋을 것 같고 가고 싶어요 점심 사이에 란! 란! 저녁! 땅을 잡아가면 도망가려고 찾으러면 도망가고 cbs 에서 어떤 뉴스에서는 이런 서치하고 출발한 거는 민주당 지도가 1050% 넘었어요 그런데 의원당이나 지협연장만 해도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장난치고 있는 건데 사상 최저 지지율을 기대했다는 거 무슨 지지율이 일주일 사이에 7% 를 띄어 여기에 이제 여기에서 한거군요 적출될이 3.8%가 없을 때 요즘 4시간 5% 내류를 왔다 갔다 했다던데 아니 이거 밸런스 사이도 말해 밸런스 뭐 아니 일주일 사이에 지지율이 10%씩 왔다 갔다 해 그 3분의 2 생겟다 오세요 혹시 여성 시술을 받았어요 여기 여기 주소서 네요 왜 찍혀 찍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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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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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오시면 되요 형님 같이 오시면 되요 형님 따란히 이번에 해병대 수사단장권 하고 그 다음에 독립영웅 흉상 철거 그래서 보수들도 저 보니까 많이 그걸 비난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예비역을 금융체에 많이 들어있는데 거기에서도 많이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고 비난하고 그러고 그래서 많은 민심들이 윤석열 지지압에 있는 분들도 많이 떨어져 나가고 저쪽도 우렝컵 지지도가 거기에 영향을 받는거죠 내일 김영주원님하고 문전법 양의원 형님들 같이 연두관 시켜주겠다고요? 예예 내일 하기로 저기 가방을 뺐지 말지 예예 응 책도 모르니까 아니 우리사비 왜 저끄에 나갈테니까 패치 말고 진짜 너무 살벌해 가방은 자발적으로 아니요 그거는 좀 여기 계단 밑에 네 술 안에 들어가고 사람들이 약간 누워있어요 제가 한 번 더 좀 조심해야 계단 아래쪽이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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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ão 그리고 같이! 안녕하세요 diskut 여 Mohammed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잘 못하시죠 잠깐만 동영상 laid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별군이맞아요 이재명 아저씨가 돼요 네 저를 이재명 아저씨라고 부르더라고요 아이들이 믿는 거예요 흥칭이거든요 그래야 돼요 전 취향 안시지요? 안 취향 아예 대푼님은 안 쓰시기 때문에 개별픈젤로 마신 거예요 지금은 1번 해대가 났고 저세패하고 아, 저것이 노재팬 마스크였구나. 네, 저희가 시작해서 지금 일주일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거의 앉으세요. 네, 네. 널타 앉으세요. 널타 앉으세요. 널타 앉으세요. 네, 네. 천안에서 할까요? 저희들이 이제 민주당 당원은 아닌데 항상 대표님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마음은 항상 변함이 없어요. 아, 김병규 의원님. 사람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훌륭한 군인 출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 여러 각계 분야에서 이렇게 했던 우리 지지 세력들이 정말 함화 힘이 돼가지고 하는 계기가 됐던데. 그리고 뭐 여론도 지금 50% 이상이 민주당 대표님은 지지하고 계시니까 항상 이렇게 어른 겸다 항상 몸 벗나 싶어. 아, 야, 울음이 나올 거라고. 저희 우리 애들한테 구해주고 가는데 사진 좀 전시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대상 출신이셔. 훌륭한 군인이십니다. 네,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가까이 오셔서 이 사이로. 저, 저기 보시면 이 얼굴 같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네,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당원 가입해주세요.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처음 만나서 좀 떨리지만 대표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애들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으셔도 저는 대표님의 신경 다 알고 있어요. 이 말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절대 지지 마세요. 대표님의 지지가 거의적으로 힘들고 죽는가도 마찬가지예요. 대표님이 말씀 안하셔도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진짜 지지 마세요. 저도 대표님이 지지 않을 거다 저는 믿고 저도 지지 않을 테니까 호신이 되시죠. 여러분이 지지 말고 이겨요. 저도 이겨요. 저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저도 같이 싸울 테니까 진짜 어차피 나아질 수 없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 서대문구에서 국상대 의원님한테 말씀 드리고 싶은 게 편히 앉았어요. 오해가 발생해요. 대표님을 잘 보다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절대 지지 마십시오. 지지 마십시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 앉으세요. 네. 몇 학년이에요? 9학년 1학년이야? 9학년 1학년이야? 9학년 1학년이야? 동네에 아까 문자로 왔어. 서울 19일에 한 번 뵌 적 있어가지고 4월 19일에 그때가 너무 다르지 마세요. 4월 19일에 어디서 갔어요? 그 사회부 행사에서 아 그렇군요. 그때 행사에 참석했던 학생이에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고마워요. 앞에 한번 보세요. 그래요. 화이팅.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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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커서 나중에 이 나라 민주주의 같이 잘 시켜봅시다. 알겠습니다. 불구한 인재가 될 것 같아요. 네. 고마워요. 고1인재 권리당원이 될 수 있나? 아니 권리당원이 되네. 그리고 당원 가입 연령이 16세 가입합니다. 그렇죠. 낮아졌어. 16세잖아. 16세야. 생일 지나면 가능하겠는데 네. 네. 17세가 보통 고1일 때 생일 지나면 16세니까요. 생일 안 지나면 15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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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세대로서 확실하게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니 빌립니당 광고 티빨 잠시 세요 저희들은 저도 있어요 저도 있는데 민망해서 저 저, 저 저 저 저 저요? 예 다들 밥먹는 게 더, 다들 밥먹는 게 많이 편하네요 민속에 조금 또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학술이 다양한데 주장해서 한번 가져가서 하여튼 드시긴 드셔야 되는데 한 번 더 먹으면 좋겠어요 기다리셨어요? 하하하 어젯밤 같이 적은데 드릴까 말까 고민하자 아니 어쩜 아무맛이라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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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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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휴소이 탁 치고 빠진다. 중간에 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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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 거거든요. 차도 이렇게 가면서 딱 가고나는 거에요. 저기 녹음기죠? 녹음하는 거. 저기 이름이 안울음이에요? 불명이에요. 그럼 내 이름도 불명 버리지 마. 고소! 네. 몇 개 나오니? 금방 말라버린다. 네. 많이 끓이긴다. 네. 아까부터 손을 위해 손을 들어. 발원인 열이 안올라오니까 아 열이 안올라오니까 그런거 알았는데 약간 뿌려줘야겠네 그걸로 안다녔어요 웨어클로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다 앉으세요 여기다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안으로 좀 들어오셔도겠네 네네 혹시 더운데 많이 안 기다리셨어요? 안 기다리셨어요? 네 저 안에 좀 감사해요 아니 아니요 많이 모여있습니다 준수하대로 모여있습니다 네 거기서 오셨어요? 다락에서? 네 세 분 다 아 저 이제 남양주 다락에서 다락에서 어디 있어요? 다락에서요 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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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마한다는 분이 그런것도 동학번이야 출마한지도 몰라가지고 하하하하 그러니까요 출마하시는거 알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마침 일찍 출발하시겠네요 아유 다오선으로 오셨어요? 네 다오선 타고? 네 다오선 타고? 다오선 타고 네 잘 오셨네요 동작이라고 하는데 이수교 얘기하는건가요? 아닙니다 동작이라고 해서 국립묘지 그러니까 그게 이수교 아니야? 이수... 이수는 고단... 이수교 이수교 네 이수교 네 찍을든 저기 좀 찍어주세요 저기 아니요 이분 얼굴 나오고 아 아 네 네 네 좀 가운데 쪽으로 해주셔 네 대표님 얼굴 뒤에 나오면 좋겠네요 네 네 네 음 음 음 네 네 저희 사무실이 진정역 5분 충북으로 M타워 있죠? 5,7층에서 이렇게 한번 놀러오세요 네 네 저희 사무실이 진정역 5분 충북으로 M타워 있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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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런 힘이 올려놔서 저도 저도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렇지 음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산타가 되었고 한국 신입관이 잘 아니어서 소통관도 없는 사람도 아니고 당황도 아니긴 하지만 지금 대표님 지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굉장히 한국 상황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남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이 항복이 정말 너무istoroccupdom. 그래서 대통령 빨리 굴러가서 좀 나은 상황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두at 것 같습니다. 계시고 항상 자세히 assist sulph나요 고맙습니다. 저 아래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하던데 아까 나한테 항의 문자로 받았는데 그 밑에서 나한테 뭐 주겠다고 그런 분들은 좋은 마음으로 오신 분들은 아니죠? 저쪽으로 접근하고 주변에 지지자들이 빡빡 들어갑니다. 일단 우회에서도 올라왔는데 이쪽으로 오셔요? 여기 앉으셔요? 저쪽으로 오셔요? 하얀 아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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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무 바깥 보라봐 아이고 아이고 대표님께서 시킬을 거쳐서 방금 막 나올 것 같고 닮으러 부서야 되죠 내가 너무 심장해 멈춰야 될 것 같은데 멈춰서 저희도 정말 잘 갔어요 식수에 넣을거에요 오래된 우리 대표님 마지막 한 날 눈물이 나서 목시스러 저기 시청에서 집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용산에 가서 집회하지 병원 가서 집회하지 우리 아들이 엄마 몸 생각해 십 십이 넘었는데 엄마 이재민 미처님하고 사진 하나를 찍었어? 내가 애들이 사진 찍는다니 우연히 낭부를 해야지 내가 찍겠냐? 사진 찍어서 당장 올려? 내 원호 찍으세요 그럼 미리 이리 오세요 오늘 많이 가면 되세요 예배로 지금 수술을 해야 하는데 내가 우리 아들한테 대통령 만들어놓고 내가 불구스럽게 수술하면 내가 집회에 못 다니잖아 그래서 그래 대표님 왜 손으로 이 사람들에게 악성 손으로 수험을 졌으니까 오우 다 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서 저희만 틈이 없이 코로나 걸릴 거다 내 기침으로 지찍이 걸려 거무자고 코로나 걸려야겠다 그랬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나는 왜 그러는지 나 이 대표님만 보면 울어요 그래가 우리 아들한테 대척하네 우리 대표님만 좀 말 찾아가라 너는 어떻게 동무자님으로 돈을 탁탁 쓰냐 대표님 진짜 나는 거짓말고 내가 경호궁을 작년 여름에 사냈다가 대표님 들으려고 사놨다가 못 죽이더라고 걸린다고 그래서 내가 먹고 마음이 걸려요 대표님 대표님 대표님은 사모님도 계시고 자녀들이 계시잖아요 사모님도 계시고 우리 국민이 계시니까 뭔가 일을 제발 하세요 제가 목이 한 끼 더 네요 이렇게 하고 소리질러 썼어요 대표님 나도 봤을 거예요 내가 이만한 거 써갖고 시청 옆에 현장에 녹음장 현장에 가서 이렇게 써서 갖고 계셨어요 제가 갖고 계셨어요 그거를 대표님은 봤을 거예요 여기 아들 원창을 갖고 계시지만 또 갖고 계셨어요 대장동 원창을 받아들이 그래서 하늘 이러면 어떻게 변한 건 Mariah 하나도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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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쩍 주et 존재 몸을 닮으세요 예 예 하늘 나 욕 에헤헤헿 에헤헤헿 2.2.2.2 2.2.2 3.2.2 3.2 4.3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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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5.3 5.3 6.3 6.3 6.3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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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 달리네요 우리 백성들 말하는 거 수술하려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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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핸드폼도 있네요 조심해서 하세요 производ에 하고도 잘 아시군요 비자에겐 넣었어요? 응 좋습니다 응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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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디있다 여기가 어디있다 여기가 어디있어 여기가 어디있어 손으로 가져가 귀껏해가 네 진짜 못했지 아... 어... 혹시 나... 뭐 하시라고... 두 분은 같이 사면 타고 네... 힘들지 않나요? 이까지만 안 가요 좀... 좀 빠졌어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왜? 되게... 잘 못 먹고 저는 탄수화물을 압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탄수화물을 가지고 그리고 지역가니까 주민들 만나겠지만 주민들 만나가니까 운동하는데 주민들 가세요. 아침에 등변장하고 산에 가고 홍재도 뛰어다니고 그래서 비닐과 힘드신 분들도 계셨고 되게 지인들 따라서 저는 친구들 만나고 있어요. 그때 저녁 8시에 러닝을 하고 많은 사람 하시거든요. 그걸 다 보니 다 버리는 거야. 이곳에 생긴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러닝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목을 밤 8시에 따라 5킬로를 뛰어다니고 5킬로를? 서류버스에 빠지죠. 무릎 안 하죠. 아프지 않죠. 괜찮아요. 5킬로를 뛸 수 있을 때 너무 체력이 좋은데? 네. 처음에 갔을 때는 3,5킬로 가보셨어요. 남은 처음 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다르거든요. 눈을 마게드. 네. 그니까 사무실이 홍재천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그날 개선시 갔다가 홍재천 따라서 나도 저기까지 걸었어요. 그랬어요? 홍대까지. 박성진이한테 왔는데 그때 우리 국가선이 닭대댓길 밥 먹었거든. 쌍붙살. 근데 홍재천에서 중국까지 걸어갔대. 아.. 홍재천에서 중국까지? 응. 저도 거기서 쭉 걸으니까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청각들이 막 헤매는 것 같아요. 미팅? 하하하하 아.. 야..참.. 현상에 멈춰 달리겠네. 실천 채팅탕이 있어요. 지금 뭐예요? 네. 지금 마이크로도 지금 말씀하시고 다 나갔어요. 그래요? 하하하하 나 몰랐어. 하하하하 지금 뭐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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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진짜 식사하고 그냥 맞춰놨고 안녕하세요. 예..예.. 안녕하세요. 요쪽 안이시죠? 네. 거기서 앉으시면 네. 거기서 앉으세요.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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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즉사 사즉생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예..예..예..예..예.. 여기서 오셨어요? 저기 용인에서 왔습니다. 아.. 요쪽 안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예..예..예.. 도서관 오셨다고.. 네...예..예..예..예..예..예.. 고맙습니다. 예..예..예..예..예.. 고맙습니다. 아.. 동생들도 보고.. 고맙습니다. 예..예..예..예.. 고맙습니다. 에이구 정보셨어. 천재 이재명! 천연만 이재명! 일자연은 이재명! 화이팅! 화이팅! 계획 관련됐습니다. 화이팅! 김준호 말씀하시고 씩씩하시네요. 정보셨어. 정보셨어. 잘 아시나요? 네. 제가 어제 신촌에서 6시부터 7시 반까지 민생경청하고 피해구시마 우영수 설명을 받았거든요. 거기서 젊음에 걸리니까 젊은 친구들 굉장히 많이 왔다 왔다 해요. 다 그 지역보다 다른데서 하진 친구들인데 오해로는 그 친구들이 되게 적극적이고 그 두 명의 친구가 한 95년생? 근데 한 친구는 자기 직장 문제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려고 하고 한 친구는 학교사생문제 보니까 이재명 대표님을 뽑았다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님을 뽑았고 한 친구는 윤석열한테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만족해요? 그랬더니 아 아니라고. 자기 후회한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온 거는 되게 방근무를 주로 많이 하는데 너무 근무시간이 긴데 이게 법으로 요즘 할 수는 있는 게 없냐 그래서 주 52시간 된데 몇 시간이나 하냐고 그래서 55시간 이상 하는 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근무를 하면 사실은 조금 더 업무 시간을 줄여줘야 되는 게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주 52시간 되는 것도 특례업점 5개는 또 빠지잖아요. 보건업이라든지 윤석열이 그런 데들은 52시간 이상 일해도 되거든요. 현행법상 그래서 혹시 보건업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쪽에서 일하는 거죠. 그래서 음... 사실은 야간근로가 제2의 바람을 지르고 충분히 휴식하지 않으면 그런 직장 오래 사는 청년은 없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뽑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69시간을 일을 하라는데 일주일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됐다고 그 친구들이 그런 일이라고 해서 받으라고요. 젊고에 버린 청년들이 굉장히 먹고살기 힘들고 그리고 중학교 교사라는 친구는 자기가 실수령액이 230만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공무원은 집에서 같이 살면은 모르겠지만 자기가 나와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그 돈 갖고 월급 사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임금 인상률 정도밖에 안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임금이 더 높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월세를 해야 되고 교사는 그러면 되게 적용해 적정 국사는 얼마 안 됐으니까 1년이 넘을 것 같은데 예절에는 공무원 교사들이 연금 때문에 계속해서 연금이 나오니까 물건 저런 거를 간신했는데 오늘도 청년들에게 먹고살는 것이 아주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명료들 공연이 됐으면 지금 오실 시간에서 꼭 사전을 이렇게 그 시간에 조정받는 승리가 소년을 Inan ing 정국 til ins بل 참 ter 오븐 경 help 평 términ왕이고 호시장 pięéqu existains 해aign거 불치져 burylled 상어서 혼재됩neck 하나 Marcus 아주 よ 자 날 lie 하HA 두 ill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